박이일 촬영이 재개된다. 박이일 관계자는 12일 매일경제 스타투데이의 박이일 촬영이 오는 19일 시작된다. 모든 멤버들이 참여할 예정이다 고 밝혔다. 박이일은 지난해 9월 kbs 총파업 협화로 그동안 스페셜 방송이 전파를 탔다. 고 김주혁 추모 특집은 정상 촬영분이 아니었고 최근 방송된 10주년 특집은 지난해 가을 촬영한 분량이었다. kbs 총파업은 예능국 pd 등 일부 인력이 복귀한 가운데 잠정 중단됐다. . 죠. 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